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은 닥터케이주식아카데미 홍보좀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닥터케이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유료 카카오톡 회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주식아카데미 라고 치시면 카페로 연결되고요. 여기 보면 유료가입안내 나와있는데 그러면 수익은 좀 잘나느냐. 물론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런 부분들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카페에 보면 이렇게 좌측에 팀케이수익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쭉 무료회원을 제가 무료채팅방을 2년동안 운영하다가 2월달부터 이제 유료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중인데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인증을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첫번째 취합했던것은 여기 동영상에 나와있어요. 여기 동영상에 나와있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20% 수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 수익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등등 SK이노베이션, 닥터케인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겠습니다만 대형우량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큰 개별주라든지 테마주에 잘못 투자하게 되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작으니 한번 보시면 현대차, GS건설, 현대건설, 닥터케인은 크루도일을 매매하는데 크루도일 수익 나와있는 부분도 보시면 18승 1패입니다. 1300만원 가까이 수익나고 있는 부분 인정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그죠.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서 하는 셀트리온. 그래서 찾아 들어오시기 힘들다면 유튜브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 잠깐 안내 좀 하자면요. 유튜브 홈에 이렇게 닥터케이가 주식방송 닥터케이티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결될 겁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을 보실 때 먼저 재생목록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또 안내 드리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최근 방송하고 있는 주식으로 1당 50벌기. 크루도일인데요. 분복매매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의 주식시황. 매일매일 데일리로 생방송하는 것 여기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 종목 분석 방송.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분석. 이것을 통합해서 바로 오늘의 주식시황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액기스모안원. 닥터케이의 주식시황초보 탈출 팁. 이것 먼저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병행해서 닥터케이의 주식기초강의. 이렇게 보신다면 상당히 도움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무료로 180회 이상 이렇게 제시하는 영상이 없다. 그리고 순서도 신경 써서 행 부분이니까 천천히 드라마 돌려보듯이 모든 방송 재생 설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죠.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 해놓으시고 여기 그죠.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계속 방송이 돌아갑니다. 10분 가량 초반에는 계속 되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시간, 짜투리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짜투리 시간 이용하기 좋게 해놨거든요. 닥터케이가 중간중간에 피보나치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지 싶으시면 그 부분만 찾아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죠. 그 부분만. 엘리어트파동은 뭐지? 일종의 주식 영어사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으로 풀이해놓은 사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쭉 한번 돌려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까 카페나 닥터케이가 지금 1대1 카톡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가입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링크가 되어있으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카페는 여기 딱 누르면 방송 밑에 설명해놓은 부분에 누르시면 아까 카페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대1 카톡으로도 넘어가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유료 가입하는 방법 궁금하다. 꼭 문의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송 주식 기초 강의 등등 어떻게 보면 되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안내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가니까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광고 나올 때 시청 좀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자 오늘부터라도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자 전 나중에 아침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암 딱트 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샥 요 바디 에버리 바드 세 에버리 바드 세 야